여러분들 그 멸망전 투표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국에 이제 링크 있거든요 빡치면 부신다 팀 투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태태전 태태전 여러분들 개날빌 나가 시작하자마자 나가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빌드야 이거는 시작하자마자 나갑니다 딱 간편해요 진짜 간단해 시작하자마자 나가면 돼 시작하자마자 이거는 그거보다 이제 훨씬 더 빠른거죠 자 여기 짓겠습니다 육배러 50초에 배럭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 들키면 망하는거지 이러면 이제 이거를 하고 기도를 하면 돼 여러분들 제발 오지마라 기도하면 됩니다 여기 서플지 서플지면 게임 끝났어 왜냐면 서플 깰 수 있거든 입구 막아봐 입구 막으면 게임 세스쿱니다 왜냐면은 배럭완성 절대 못시켜 으아악 정찰이 온다 정찰이 오면은 망하는거에요 여러분들 어? 이러면은 개망했어 어? 이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나가세요 다음게임하면 됩니다 쿨하게 나가세요 쿨하게 야 근데 왜 단능만 나오지 근데? 나 단능하기 싫은데 단능하기 싫어 단능하기 싫어 또 쓰랑할때는 말했죠 그 본진 내 본진을 조심해라 분명히 또 뭔가 할 수 있거든 자 오늘 뭐 김성현을 이겨라 자 그거 하면은 참가하실분 계세요 혹시? 만약에 하면은 그래도 야 최근에는 좀 선방했다고 그 첫날에 좀 많이 망해서 그렇지 자 배럭을 짓겠습니다 어 배럭을 짓겠습니다 어 준희 어서와 그러면은 한번 어 그거하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가스 가스 짓구요 요번에는 좀 신선한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선한 빌드 신선한 빌드 신선한 빌드 신선한 빌드 한번 가볼께요 자 가스를 파주께요 뭐야 가스 입구를 막아 정차를 갑니다 설마 언더포토 확인 그 다음에 이제 백토리를 백토리를 올리지 생더블하면은 12풀에 죽죠 이쁘래 죽지 설마 생떡굴이야 에일리룩님 10개 팽가에 감사합니다 자 내 뒷미네랄을 파나 확인을 하자고 이제 아카데미 한번 지을게요 아 아 알튜브 잘 보고 계시다고 알고 또 팽가이 감사드려요 이 친구 가스 조절하는거 보니까 나 더블이야 더블할거야 이제 광고하고 있죠 사업 돌아가구요 자 SCV를 최대한 살려봅시다 에드온을 달아주고 스타포트를 올립시다 스타포트 배터로 상대 원서치되면은 죽일 수 있지 스타포트 올리구요 나도 이제 가스를 좀 파주고 자 벙커를 벙커를 일단 지켰습니다 파이어뱃을 찍어줄게요 파이어뱃 파이어뱃 탱크 하나 찍어주고 파이어뱃 한번 찍고 계속 찍을게요 파이어뱃 그 다음에 이제 스팀업을 눌러주면은 딱 될거야 아마 아 오오 자 이걸 체크해 일단 안마당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했어 탱크가 나옵니다 드랍 10 찍어주고 메디가나 찍고요 일단 요거로 이제 몰아내자고 탱크로 이제 드라곤 부시를 몰아내자고 이걸 안 뺀다고 블락킹 블락킹 잘해주고요 파이웃 4마리 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진 배치한다 드라곤이 드라곤 좀 많다 드라곤이 이렇게 전진 배치한다는 거는 막을 게 없다는 거 아 뭐야 더블이 아니라 쓰리게트 본진 쓰리게트였어 그러면은 더더욱 좋죠 빠벤드라 웃지마 웃지마 폭격 들어갑니다 웃지마 폭격 이거는 SCB로 막으세요 빠벤이 또 넥서스 잘 깹니다 여러분들 넥서스 잘 깨요 봐봐 벌써 쉴드 다 까였지 넥서스 테러 이렇게 그리고 방클하면은 빠벤 더 빨리 때려요 조이지 면사 속도 빨라져 방클하면 그냥 냅두는 거보다 방클하면 더 살짝 빨라 넥서스 날아갔어요 빠벤 4마리에 거의 방화법 넥서스 없다고 상대는 앞마당에 있어 설마 없지 이거 올인이지 나는 이제 시즈보드로 막아주면 되고요 빠벤 좋은데 파이어밴 넥서스가 없어 스크넛은 알고 이걸 안나가? 넥이 없는데 정찰 센터 넥서스 확인 오오오 센터 넥서스 지었어 센터 넥서스 지었어 진짜 근데 이제 난 파이어뱃을 계속 찍어줄꺼거든 돈이 없어 지금 돈이 여기다가 이제 몰래 몰래 녹아 닿은 다음에 자 일꾼 테러만 하겠습니다 일꾼 테러 여기 일꾼 똘똘 뭉쳐있다 가자 와아 대박 몇 킬 11킬 어허 바로 나갔죠 야아 야 빠베 좋은데 토스전에서 빠베 좀 써봐야겠다 빠베 좋네